10초 내로 안 받으면 계약 위반으로 원아웃. 내일 강호원 씨. 급한 일이니까 1시간 내로 튀어와. 네, 다음 주부터 일하기로 한 집인데요. 혹시 괜찮으시면 지금쯤 부탁드려도 될까요? 급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? 어? 저거. 밥솥이 왜요? 아니, 간만에 집밥 좀 먹으려는데 사용법을 알아야지. 난 그동안 매니저가 다 해줘서 써본 적이 없거든. 설마... 저 밥솥 때문에 나 부른 거예요? 난 밥솥 광고 모델이고 넌 그쪽에서 직원이고. 내가 부를 때마다 네가 나와서 전담해야 된다는 거 싹 다 까먹으셨나 봐. 어떻게? 리셋 시켜줄까? 그건 계약서 제4조 5항에서 촬영 현장에 일가화 혜택 제품이 노출될 때만 케어하기로 한 거잖아요. 노출? 잠시만 기다려 봐. 팔로워 100만 SNS에다가 제품 홍보해 줬으니까. 됐지? 아, 그 밥하는 김에 반찬도 좀 이것저것 해봐 봐. 근데 맛은 기대는 안 하겠지만 그냥 뭐 성희를 봐서 몇 젓가락은 먹어줄게. 아, 그 냉장고에 그 고기 있어, 고기. 남장고를 worth him about this video. 명셨습니다.